안녕하세요 유니파입니다 네 유니파이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를 들을 모토로 시작되었고요 월드뮤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합참작을 시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유니파이는 2018 신나는 예술여행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연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프로그램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해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입니다 이번 유니파이는 60분간 고양시 내유동 버스종점역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번 9월 13일 오후 8시에 저희가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저희 유니파이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유니파이 공연 9월 13일 오후 8시에 모두 만나요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모든 게익은 공연을 보인다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service에 따라가 där 신나는 예술여행으로다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운하여행으로